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선순위를 맹악해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겠나? 우리가 전세기를 제공할 테니까 한국인들은 신속히 이사회를 떠나라. 좀 야박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일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유대인들의 결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선순위라는 그런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의 정격 조치입니다. 2월 13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는 모든 한국인들은 이런 시일 내로 이 나라를 떠나라 이런 명령을 시달합니다. 코로나19의 청정국가 이스라엘이 갑작스럽게 발빠르게 움직이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갖다 왔던 인물들 가운데 일부의 한국인들이 코로나 바일러스 감염증에 걸렸다는 소식이 외신을 타고 전해진 2월 23일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입국검지, 입국심사를 아주 엄격하게 실시해 왔습니다. 한국 성지 순례객들 가운데 일부가 기국 이후에 코로나19의 확진자로 판정받았다는 그런 소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선택을 유심히 보게 되는 것은 아랍 국가들에 들려싸여서 항상 국가의 생존을 두고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라는 부분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적국의 공격과 테러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바일러스를 포함한 생학 테러에 대응하는 정교한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요즈마 그룹의 아시아 총괄 대표인 이원재 씨는 제가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에서 중고교를 다니던 시기에 학교에서 생학 테러 조치법 등을 정기적으로 훈련받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스라엘의 위험관리입니다. 리스크 매니저먼트입니다. 성지술래기계 코로나 바일러스 감염증이 알려지자마자 이스라엘 정부가 취한 조치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신속하고 정격적이고 과감하고 체계적입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2월 23일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한국과 일본 방문을 검지합니다. 현재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도 한국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이스라엘 입국은 전면적으로 검지됩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도 하루 뒤인 2월 24일 날 한국 순례객들과 가까이 있었던 수백 명의 이스라엘을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순례객과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200여 명의 이스라엘 학생과 교사들 또한 집학으로 나오지 말도록 지시합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한국 성지 순례객들과 접촉한 이스라엘 국경 보안군들을 긴급 격리 조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시 상태에 시행되는 그런 대책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원격 진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대면 접촉이 위험하기 때문에 언급하자들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주민들도 잘 갖춰진 원격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주요 병원의 담당자들과 연결해서 진로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테러나 전시하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활용해온 시스템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원격 진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 바이러스 정상자와 바이러스 확진자를 관리하는 데 원격 의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적국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나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국가는 자국민을 외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선택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이러스의 학산 곧바로 전시 상황에 준한다. 그런 인식을 이스라엘의 최고위청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주마 그룹의 아시아 총괄 대표로 있는 이 원재치는 이 점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공무원 친구들과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전시대책에 준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위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우선적으로 무엇이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되고 다음으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가능한 모든 대비책을 동시에 가동하는 그런 이스라엘 정부의 국가 리스크 관리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배워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